안녕하세요. 저는 한국에서 여기 덕후 국제학교를 참관하러 온 학부모이고요. 저는 이제 8살 초등학교 들어가는 아들을 키우고 있어요. 근데 이제 저 영재호 소장님을 통해서 덕후 학교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같이 일하는 코칭맘들하고 방문하게 되었는데요. 제일 먼저 너무 놀란 거는 초등학교 아이들이 이렇게 숙소에서 스스로 이제 무언가를 한다는 거 자체가 너무 놀랍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건물이나 시설들이 너무 대단해요. 너무 감동했어요.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조금 더 커서 이곳에 와서 공부할 수 있어서 좋겠다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합니다. 감사합니다.